2021 라이온스 봉사 대상 수상자 5명이 확정돼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. 국제 라이온스 3월 6시 지구에 따르면 봉사 대상은 전주의 엄마의 밥상, 공익부분 전주시 고 신창섭 주무관, 의료 부문 강영석 전라북도 고건의료과장, 애향부분 가수 현숙 씨, 다문화 부문 남원의 아만테로마 씨가 각각 선정됐습니다. 본 수상자 시상식은 다음 달 11일 전주 MBC 공개홀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열립니다.